가장 많이 본 뉴스 7위 카라의 식신 원정대 첫 세대 대표 걸그룹 카라의 평균 나이는 21.6세 평균 키는 163.4cm 평균 몸무게는 44.6kg입니다 날씬한 몸매 비결은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카라 멤버들인데요 얼마 전에 시작한 덴마크 다이어트 덴마크 다이어트를 발표한 후 바로 다음날 오빠 곱창이 땡겨요 바로 곱창을 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못 말리는 식성을 자랑한다는 5명의 식신돌 그렇다면 그녀들의 밥값은 얼마나 나올까요? 먼저 아침 식사를 위해 순두부찌개 집으로 간 카라 항상 오실 때마다 두부삼겹보쌈 얘는 꼭 먹고요 순두부찌개 하나씩 다 드시고 어쩔 때는 녹두전 두부구이 바로 이 두부삼겹보쌈! 아침부터 고기가 웬 말이냐 하지만 김기를 쏙 빼 영양만점! 그런데 얼마나 먹었죠? 두부삼겹보쌈 9인분만 주세요 구하라씨하고 니코씨가 되게 잘 드세요 두부삼겹보쌈과 순두부찌개까지 카라 5명이 함께 먹으면 약 15만원입니다 점심은 나른한 오후 정신이 확 들게 할 매운맛을 찾아 김포로 갑니다 저는 좋은 일이시고 친하신대 우리도 생각대로 가게 드시더라고요 혈을 내두를 정도로 매운 짬뽕과 쟁반짜장 그리고 빠짐하나 싶죠? 탕수육까지 약 8만원입니다 춤추랴 노래 부르랴 땀 쏙 뺀 카라의 에너지 보충시간입니다 이곳은 니코씨 어머니께서 운영한다는 고깃집입니다 상에 둘러앉은 카라 멤버들 마음 놓고 먹었지만 계산할 땐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고깃값이 금값이죠 5인분에 약 30만원으로 계산됐습니다 밤을 새워 이야기해도 모자를 카라 이제 신사동으로 가는데요 걸그룹게이 애주가 카라 걸쭉한 막걸리 마니아라는군요 그녀들이 곁들인 안주는 뭘까요? 바로 노릇노릇한 황패구이와 아삭하고 쫄깃한 고다리 콩나물찜입니다 시중에 남겼을지도 모를 그녀들의 흔적들도 보이는데요 이곳에서의 술값은 약 30만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이대로는 집에 가기 아쉬운데요 2차로 싱싱한 조개찜까지 밤늦도록 사용한 카라의 밥값 하루식비는 약 100만원 일주일식비는 약 700만원 1년이면 약 3억원 왜 그렇게 다이어트를 하는지 지금도... 먹기 위해서 먹는 만큼 눈물겨운 다이어트를 감행하는 카라 그녀들의 귀여운 먹성이 가장 많이 본 뉴스 7위를 차지했습니다 더 많은 뉴스를 원한다면 go to enews24.net